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00쪽이죠. 이 if-close에 의하지 않는 가정, 다시 말해 if-절 없이도 가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경우 대부분 if-절에 의해서 유도되지만 if-절이 없이도 가정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는 보통 문장 속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것을 보고 가정법을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문장 속에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가 들어있으면 자, 무조건 과거로만 여기지 마시고 자, 혹시 가정법이 아닐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if-절이 없이도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는 구문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but-for 또는 without이 조건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but-for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but-for는 보통 가정법과 함께 쓰이는데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 쓰이면 만약 뭐뭇이 없다면 자, 이런 뜻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 쓰이면 만약 뭐뭇이 없었다면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but-for 대신에 without을 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but-for your assistance assistance는 도움, 원조, 자, 이런 뜻이고 주절의 수로동사가 우드해보니까 가정법 과거죠? but-for your assistance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have great difficulty 나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but-for가 조건제를 대신하여 쓰였으니까 뒤에 가정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수로동사 우드해보를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니까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가 되죠? 자, 따라서 but-for는 가정법 과거로 쓰였으니까 자, if를 써서 바꿔보면 if-it-worn-up-for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but-for 대신에 간단히 without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without과 if-it-worn-up-for를 써서 각각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문으로 가죠. 자, 이번 문장은 앞 문장에서 would-have가 would-have-had 자,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but-for your assistance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have-had great difficulty 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수로동사가 would-have-had 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pp니까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but-for는 가정법 과거완료가 되니까 자, 간단히 without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정법 과거완료인 if-it-had-not-been-for 이렇게 대체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without과 if-it-had-not-been-for를 써서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without your assistance, I would-have-had-great difficulty if it-had-not-been-for your assistance, I would-have-had-great difficulty 자, 방금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2번 자, 부정사가 조건제를 대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o hear him speak, you would take him for an expert. To hear him speak,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자, 여기 hear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로 speak, 즉 동사 운영이 나온 것입니다. You would take him for an expert. 자, 여기에서 take him for an expert에 밑줄을 쳐보세요.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로 동사가 would, 브라우스 동사 원형 take니까 가저법 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To hear him speak는 If you heard him speak 자,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절로 고친 문장을 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f you heard him speak You would take him for an expert. I would be very happy to be of help to you. 자, 이번 문장도 투부 정사가 조건조를 대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 헬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오브 헬프 하면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해 helpful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되면 형용사구로 형용사의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죠. I would be very happy.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To be of help to you.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수로 동사가 오브 플러스 동사원형 B니까 가전법 과거죠. 자, 따라서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시 말해 To be of help to you를 이 푸절을 써서 바꿔보면 If I were 또는 Was of help to you.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가전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원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워를 써야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1인칭 3인칭 단수에서는 워즈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예, 종종 그렇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푸절로 고친 문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be very happy if I were of help to you. I would be very happy if I was of help to you. 자, 다음 기본 예문 3번입니다. 분사 구문이 조건자를 대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same thing happening in rush hour would be a disaster. The same thing 그 같은 일이 happening in rush hour rush hour 즉, 교통 혼잡 시간에 일어나면 would be a disaster disaster는 재난 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난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러시아어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나면 재난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happening in rush hour 는 앞뒤에 카마가 있으니까 주어인 the same thing 과 술부인 would be a disaster 사이에 삽입된 삽입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술로 동사가 would be로 가져법 과거니까 happening in rush hour 는 if it happened in rush hour 자, 여기에서 접속사 if와 주어 it이 생략되면서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해석해보죠. 타임즈는 시대 이런 뜻이니까 born in better times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he would have become famous 그는 유명해졌을 텐데 자, 술로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lf pp 형태인 would have become 이니까 가져법 과거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born in better times 는 가져법 과거완료 문장 다시 말해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자, 이런 조건절이 분사 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고쳐보고 기본 예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주어가 조건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은 would never do such a thing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직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로 동사가 would do니까 가져법 과거죠. 따라서 주어인 an honest man을 조건절으로 고쳐보면 자, 가져법 과거니까 if he were 또는 was an honest m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if he were 혹은 was an honest man 그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he would never do such a thing 이렇게 됩니다. 여기 희는 물론 an honest man을 받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f he were an honest man he would never do such a thing if he was an honest man he would never do such a thing a strong man would have lifted the heavy table 자, would have lifted 를 보니까 이번 문장은 가져법 과거 완료네요. a strong man 힘이 센 사람은 자, 여기서는 man이니까 물론 남자겠죠. 자, 힘이 센 사람은 would have lifted the heavy table 그 무거운 테이블을 들어 올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무거운 테이블을 들어 올렸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수로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a pp 형태 다시 말해 would have lifted 이니까 가져법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조건제를 대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strong man은 가져법 과거 완료니까 if 플러스 had pp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꿔봅니다. 자, 그가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if he had been a strong man 그는 그 무거운 테이블을 들어 올렸을 것이다. he would have lifted the heavy tabl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f he had been a strong man he would have lifted the heavy table 자, 다음 기본 예문 5번은 부사 또는 부사구가 조건제를 대신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otherwis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otherwise는 가져법 과거와 쓰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가져법 과거완료와 쓰이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여기서는 would have been이니까 가져법 과거완료죠. 그래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I started at once 나는 즉시 출발했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 나는 그 모임에 늦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수로 동사가 would have been이니까 가져법 과거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otherwise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otherwise가 조건제를 대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 이 의미는 내가 즉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미니까 otherwise를 if not을 이용해서 저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가져법 과거완료니까 자, 이 부절에 had pp가 와야겠어요. 그래서 otherwise는 if I had not started at onc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절로 바뀐 문장을 완성해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해석해보죠. I would act differently 나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In your situation 너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너의 입장이라면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랄 동사가 would act니까 가져법 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문장에서는 in your situation 이라는 부사구가 조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in your situation을 if 절로 바꾸면 가져법 과거니까 if I were 또는 was를 쓰고 in your situation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 would act differently if I were in your situation I would act differently if I was in your situation He w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with your help 자, 이번엔 그는 그것을 더 일찍 끝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로 동사 would have finished 가 나오니까 가져법 하고 완료죠? 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with your help if는 조건절을 대신하니까 if를 써서 바꿀 수가 있는데 동사는 had pp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if he had had your hel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w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if he had had your help 자, 다음 기본형은 6번 알차례인데요. 자, 이번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본문 속에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절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 이런 뜻이니까 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로 동사가 could 두니까 이 문장은 가져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절은 없고 주절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문맥상 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하려고 한다면 이런 조건절이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다시 말해 if I intended to do it 혹은 do it을 생략해서 if I intended to 이런 조건절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기본 예문에서는 가져법 과거 완료 문장에서 조건절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자, could have heard if I intended to do it 다음 기본의문 7번에서는 if의 대용어구들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자, suppos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upposing that 혹은 suppose that 하면 만일 뭐 뭐 한다면 즉 if의 뜻이 됩니다. 이때 that은 주로 생략되죠. 자, 그리고 won the lottery에 동그라미 쳐보면 win the lottery는 복권에 당첨되다. 자, 이런 뜻이니까 supposing you won the lottery 만일 네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what would you do with all that money 너는 그 돈 모드로 무엇을 할 거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if you won the lottery what would you do with all the money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참고를 더 말씀드리면 supposing이나 suppose는 if와 마찬가지로 가정법, 직설법 양쪽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supposing you win the lottery, what will you do with all that money 자,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죠. 자, 인케이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케이스는 뭐뭐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의미로 if와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make it에 동그라미 쳐보면 자, 제 시간에 도착하다 혹은 해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give me a call에 밑을 쳐보면 give a a call 하면 a에게 전화하다 이런 뜻이니까 인케이스 you can't make it tonight 오늘 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give me a call before 6 o'clock 6시 전에 나에게 전화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unles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unless는 만일 뭐뭐하지 않으면 자, 이런 뜻으로 if not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unless는 if not의 의미지만 if와는 달리 현대용에서는 가정법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직설법에만 사용합니다. 자, 가정법에서는 unless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unless you live now. 지금 떠나지 않으면 you'll be late for the party. 너는 그 파티에 늦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unless는 if not의 의미를 가지는 if의 대용어니까 unless you live now를 if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if you don't live now.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완전한 문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you don't live now, you will b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if의 대용어구들을 정리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upposing that, 그리고 suppose that이 나오는데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that은 물론 대부분 생략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granted that, 뭐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even if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granted that의 경우에는 that을 대개 생략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rovide that, 혹은 providing that도 역시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죠. 이때 물론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인케이스가 나오는데 뭐뭐 하는 경우에는 혹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도 있죠. 자, 그 다음 oncondition that은 condition이 조건이란 뜻이니까 뭐뭐라는 조건으로 만일 뭐뭐이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nless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if not의 의미가 된다 그랬어요. 끝으로 as, 혹은 so long as가 있는데 자, 뜻은 뭐뭐 하는 한 이런 의미로 only if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if의 대용어 중에서 suppose와 supposing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직설법에만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정리해드렸던 if의 대용어 중에서 suppose와 supposing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직설법에만 사용된다는 것도 위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백족의 모든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어요. 복습이 반드시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바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 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